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저희도 많이 보죠. 엄청 달달하다. 이런 향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고 달달해요. 시트러스 계열 되게 좋아하고 너 뭐 넣었어, 유리야? 저요? 많이 넣었네. 아 근데 엄청 조금씩 넣었어. 너무 고맙습니다. 유리는 꽃 향기 많이 넣는다. 그러게요.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? 어, 얘넨 언니, 얘넨 언니. 얘넨 언니 드세요, 드세요. 아, 오케이. 야, 잠깐만.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죠. 아, 그래?